그게 또 왜 그러냐면 궁금하나서 왜 또 이렇게 작용해요 선생님? 이렇게 작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물체가 이렇게 있잖아.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봐봐. 물체를 이렇게 건졌어. 내가 공이야. 내가 공인데 공이 날아가다가 벽에 부딪혀.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벽에 부딪히 봐봐.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벽에 부딪히면 찌그러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런 건 요새 워낙 고속 촬영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공이야 이게 공이야. 공인들이 이렇게 가서 딱 부딪혀서 딱 쓰는 게 아니지. 아주 뭐 프레임 수를 늘려가지고 아주 뭐 고속 촬영을 해보면 딱 부딪히는 순간 부딪힌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지. 부딪히면 나는 계속 이쪽으로 가려는 관성이 있으니까 계속 더 가요. 이렇게 더. 더 갑니다. 그런데 몸이 찌그러지죠. 그런데 찌그러지면 찰흙. 찰흙. 찰흙 같은 걸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찌그러지면 다시 펴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찌그러졌을 때 다시 펴지려고 하면서 박차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펴지면서 박차고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탄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물질에 따라 다 다르지만 어쨌든 뭐 적당한 수준이 있다라고 치면은 처음에 적게 찌그러졌을 때는 힘을 적게 받죠. 그렇잖아. 많이 찌그러지면 탄성력이 더 많이 작용하거든. 얘를 밀어주는 힘이 더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탄성력이 약하죠. 변형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탄성력이 커진다고. 탄성력이 점점 커지면 얘를 미는 힘이 커져. 미는 힘이 커지고 그리고 다시 또 펴지면서 탄성력이 줄어지죠. 성력이 길살아 uncommon 탄성력 삼검